먼저 우리 이창국 구청장님 이 자리에 계신데 함께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박수 한번 주실까요? 구의원님, 우리 유태철 구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이 자리에 공장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애써주시고 책임져주시는 공장이 함께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어디서 우리 작은 도서관을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우리 김성수 하나인 건축사무소 대표님입니다. 그리고 사회적 마을과 우리가 이 작은 도서관을 시작하는 데에 여러 가지 많은 격려와 힘을 주신 우리 사회적 마을과 김순희 과장님 어디 계신가요? 밖에 계신가 봐요. 감사합니다. 또 우리 가을을 위해서 우리 굉장히 발로 뛰신 우리 공장님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. 그 외에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보드가님께서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. 자, 이제는 감사합니다.